잠시만요 저 갑니다 랭글러 노란색 랭글러 이야 너무 예뻐요 인사 좀 하려고 인사 좀 드리려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오늘 마지막이 너무 잘 끝났어요 네 우리 마지막에 단상이 올라서 손을 흔들고 엄지척하는 우리 이재명 강대표 우리 시민들이 본인은 혼자 외롭게 가겠다고 했지만 절대로 그렇게 놔둘 수 없고요 오늘 저질 극우 유튜버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질스러운 발언과 구호를 외친 걸 보면 저희가 1, 2, 3차에 거쳐서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고 실력 있는 정치인 우리 이재명 당대표 힘 빠지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미디어번커에서 유튜브로 댓글로 함께 해주신 동주 여러분 고맙습니다 힘을 냅시다 이재명 대통령 만들 때까지 힘을 냅시다 고맙습니다 최현태 감독님 고맙습니다 너무나 고생했어요 아 목이 내 일깁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노 대표는 고생하셨고 빨리 가서 상어차 한 장 드시고 빨리 건강 챙기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인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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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